안녕하세요. 음식과의 정면승부, 한끼대첩입니다. 오늘은 국물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멸치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 2리터와 국물용 멸치를 종이컵으로 한 컵 준비해주세요. 멸치는 내장만 제거하겠습니다. 멸치 대가리를 버리시는 분도 계신데, 대가리를 넣게 되면 같은 양의 멸치를 쓰더라도 향과 맛이 깊어지니 꼭 넣어주세요. 멸치를 통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, 내장의 쓴맛이 국물에 우러나올 수 있으니 내장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멸치 대가리와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손질하겠습니다. 국물을 우려내고 다 쓴 멸치는 버릴 게 아니라 다른 요리에 활용해보려고 하니 분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손질한 멸치를 프라이팬에 볶아 수분을 제거해줍니다. 마른 멸치를 한 번 볶게 되면 비린내는 제거되고 멸치 특유의 구수한 맛이 올라오니 꼭 프라이팬에 볶아주세요.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멸치에 남아있는 물기가 날아갔다는 생각이 들면 찬물에 20분 정도 담궈놓습니다. 끓이기 전에 담궈놓게 되면 보통 육수보다 맛이 더 깊어집니다. 대가리와 몸통을 각각 국물팩에 담아 30분 정도만 끓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국물 요리할 때나 멸치 육수가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 때 요리하는 시간도 줄이고 언제든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찌간날 때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매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끝!